이번에 탈 놀이기구는 5핀도 깨워야 섬어할 게임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탄 상태에서 함께 공조해서 털실에 가장 많은 5핀을 뽑는 팀이 승리팀이 됩니다. 단, 올라갈 때 하는 건 무료고요. 반드시 낙하 시점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줘보세요. 간단해, 이거. 간단하지, 이거잖아요. 이거 아니야. 시리구. 이걸 왜 끼냐고? 얘를 분리하잖아, 혼자서 어떻게 해. 형님이 빠지니까 분리한 거죠. 어쩔 수 없지, 행복해. 옛날에 우리 경기 형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프면 집에서 쉬라고. 쉬세요, 형님. 이거였으면 다른 사람을 보냈어요. 자, 그럼 저희부터 또 갈까요? 자, 자, 자. 자, 다녀오겠습니다. 야, 기광아. 네가 꼬자. 너 잘 꼬자? 네, 저 이렇게. 네가 꼬자. 형이 잘 꼬고 계시면. 그걸 뭘 네가 꼬자 이렇게 정해놔. 나도 잘 꼬는 사람이 또 꼬자야. 또 이게 많이 들어가니까. 형이 왼쪽에 앉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오른손 잡으니까. 야, 야,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왜 벨트 없어? 저는 넣기만 할게요. 형이, 형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야. 야, 이게 왼손밖에 못 쓰겠어. 왜? 왜냐면 이게, 이거 안전밭 때문에. 아, 아, 아. 그럼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나은데? 네가 할래? 내가 할까? 그게 나을 것 같아. 야, 내가 앉아. 그래, 그래. 하나, 둘. 오케이. 받어, 받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받아. 야. 이거, 이거죠? 우리야, 이거야. 노란 색깔. 형. 이게 딱 사전에 이 코스를 쫙 봐 놓으라고요. 어디서 딱 집중적으로 꼬야 될 거랑. 야, 야. 저기서 깔면 큰일 날 다 쏟는 거야. 야, 야. 여기 지고 난 이상 이 라인을 어떻게 외울까, 이거. 그래, 보자. 왜 이래. 저기서 어떻게 거야. 야, 정신 나가야 돼. 갑자기 정신 사리고 하려고 하면 또 내려가는데. 아, 여기서 집중적으로 꼬야 돼. 응, 해봐. 해봐야지. 네가 한번 넣어봐.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해봐. 야, 이게. 떨어졌나. 쉽지 않은데. 자, 간다. 한 200개 꽂자. 200개 꽂자. 200개 꽂으러 출발. 200개 꽂자, 200개 꽂자.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야, 근데 이거 생각보다. 어, 이거. 야, 야, 야. 야.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가네, 가네, 가네. 어딨어, 어딨어. 왼 앞에, 왼 앞에. 이때 하면 안 돼. 야, 기 군아 턱만 보인다, 턱만 보여. 아, 잠깐. 거침없구나. 거침없어. 거침없어. 야, 이거 생각보다 높아. 이거. 예, 예, 예. 여기 엄청 거든.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오 여기 아니야 x3 저건 아니야 x3 여기서 아냐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오우 세상에 어휴 세상이 속도를 봐야죠 속도를 봐야지 낄 수 있는 속도야지 요기서부터 고! 어휴 세상이 시작이야hed자 3. LGBT 야, 이모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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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꼬자. 이거 꼬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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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이거 꼬자. 이거 꼬자. 이거, 이거. 형, 여기서, 저기서 떨어뜨리면 옷빈 다 떨어진다. 이거 꼬자. 꼬자, 꼬자. 꼬자, 꼬자. 꼬자, 꼬자. 네 개, 네 개. 구경아, 꼬자. 이거. 야, 그래도 우리 잘했다. 세 개, 세 개. 우리 봤지, 봤지? 야, 이거 재밌어. 파이팅, 맞아. 야, 이거 재밌네. 기강아, 꼬자 좋다. 기강아, 꼬자.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재밌다. 재미있네, 이거. 세 개야. 아, 너무 재미있다. 기강아, 꼬자. 아, 이게 재밌네. 재미있어. 아, 이런 게 재밌네. 야, 박만수. 재미있어. 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나 유행어 만들었어. 뭐요? 기강아, 꼬자. 유행어. 이게 무슨 유행어예요. 기강아, 꼬자. 아, 이거는. 그래서 몇 개 꽂았는데. 세 개 꽂았어. 세 개요? 아니, 뒤에 감시하고 있어요. 작가가. 세 개. 기강아, 꼬자. 유행어야. 너 어떻게 꽂은 거야? 나 원래 유행어 없거든. 기강아, 꼬자. 이거 진짜 재밌어. 나는 그게 유행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형. 이게 그림이랑 같이 보면 기강아, 꼬자. 아, 내가 우리가 팁 드릴게요. 팁. 됐어요. 왼손 오른손 잡이 잘 체크해야 돼. 네, 왼손 오른손 잘 체크해야 돼. 지원이 형, 꼬자. 지원이 형, 꼬자. 지원이 형, 꼬자. 명수 형, 꼬자. 안 돼, 안 돼. 꼬자. 꼬자, 꼬자. 이렇게 해주려면은? 형이 오른손으로 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네, 오른손 잡이 아니야. 일단. 그럼 어차피 똑같아. 어휴, 이게 안 나네. 이걸 그러니까 오른손에 형이. 줘봐, 그럼. 내가 이렇게. 이렇게. 아, 진짜 재밌어. 아, 재밌네 이거. 아, 이게 진짜 재밌네. 난 막 이렇게 되는데도 꽂았어. 그렇지? 근데 저기 작가도 지독하더라고. 오빠, 이제 빼요! 그러더라고. 계속 숨어가지고 보고 있어. 바로 숙자리에서? 어, 작가가. 알겠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오른손에 형이. 줘봐, 그럼. 걷고. 내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좀 넓게 해줘야 돼, 형. 넓게? 어떻게 넓게? 길게, 길게. 한 방에 많이 넣을 거니까. 이렇게 세워, 이렇게 세우자. 그렇지, 그렇지. 어휴, 턱 나갔네. 아, 턱 나갔네 이거. 아, 턱 떨어졌어. 아, 더러워, 진짜. 턱 떨어졌어. 턱 떨어졌어. 던져, 저기다, 형. 경구야, 갖고 있어. 턱 떨어졌어. 아, 이게 잠깐만. 팀워크야, 팀워크. 10개 뽑아달라니까. 한 번에, 한 번에 끝내. 네. 바람 부르네, 씨. 어, 이게 잘 안, 안. 한 방에 확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겠는데? 한 방에 확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겠는데? 엉켰는데 조금? 예, 간다, 간다, 간다. 형, 형. 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엉켰어. 몇 개만 해. 너무 많이 하지 마. 간다, 준비해, 준비해. 어, 시작 주세요.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3, 2, 1.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꽂자. 여기서부터 꽂자. 기광아 꽂자. 기광아 꽂자. 여기서부터 기광아 꽂자. 여기서부터 기광아 꽂자. 한 방에 확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겠는데? 엉켰는데 조금? 시작, 시작, 시작. 시작. 뭐야, 이거 어떡해. 형, 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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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 와, 이거 어떡해. 와, 이거 어떡해. 야, 이거 생각보다 너무 빨라. 야, 이거 생각보다 너무 빨라. 형, 형. 공간 어디야? 여기 아니야? 왔어. 왔어, 쉴. 딱 사전에 이 코스를 쫙 봐 놓으라고요. 어디서 딱 집중적으로 꿰야 될 거랑. 어디서 딱 집중적으로 꿰야 될 거랑. 됐어. 됐어, 땡겨봐. 일단 땡겨봐. 됐어, 땡겨봐. 일단 땡겨봐. 땡겨봐, 형. 어우, 큰일 났다. 왜, 왜? 더 내려간다, 형. 와! 더 내려간다, 형. 더 내려간다, 형. 으악! 형, 쉴이 없어. 쉴이 없어. 쉴이 없어. 형, 왔어. 와서 형. 야, 야. !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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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을 때는 한.. 한 개? 한 개도 못 껴. 아니야, 명수가 무한도전에서 이금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특화돼 있어요. 응! Material ready! 오우! 떴어! 눈동 같은데. 뭐야, 안 됐어? 됐어, 됐어! 안 앉아! 안 나와봐, 안 나와, 해. 안 나와봐, 안 나와, 해. lies, lies, lies! tuh! 선리, 선리, 대이와. Hamilton, 대기야! 보리, accuse, 녀석! 으아! 와, 생각보다 형 진짜 빠르네. 와, 생각보다 형 진짜 빠르네. 몇 개야? 아니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모르는 분들한테 몇 개야? 아니, 왜? 저희 스텝 아니에요. 야, 넣어놔. 자, 가세요. 자, 가세요. 자, 가세요. 자, 가세요. 아니지, 뭐, 뭐. 자, 가세요. 성공 운동하세요. 아니, 여기서 가세요. 몇 개야, 몇 개야? 10개 돼, 10개. 10개 같은 소리가 안 됐네. 머리 쪽으로 이렇게 좀 하시네. 아니, 머리 쪽으로. 내 통, 내 통. 우리 있잖아. 우리 있잖아. 우리 뭐 직호예요. 내 통, 내 통, 내 통. 저기. 저기, 이거 총 날아갔어요. 총 날아갔어. 이게 운이 뭐가 좋은 거야. 뭐야, 몇 개야. 저희요? 저희 깜짝 놀래걸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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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진짜 리얼이야. 에이,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카메라 돌려. 아니야, 이거 진짜 이럴 수가 없어. 아니야, 진짜. 어디서 붙어있어. 왜 내려왔대. 자기랑 같이 봤어. 하세요 붙어있어. 아까 그 잠깐 맞아? 맞아. 우리 까둔 잡고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맞아요, 맞아요. 같은 PD예요, PD. 맞아. 거짓말하겠습니다. 여덟. 열. 열세 개. 열세 개. 저희는 한 방에 이렇게 넣었어요. 한 방에? 한 방에 넣으면 안 되지. 왜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려워.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나, 이것도 기술이야. 그럼요.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된 거야. 그럼 이거 한 방에 넣어봐요. 아니, 잠깐만. 한 방에 넣어봐요. 괜찮아, 규칙은 없어. 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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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어, 그런 게. 무릎 턱 떼고 들어가서 무식하게 이걸 일일이 하나 얹기고 앉아있는 거를. 자, 구라. 주워. 에이, 근데 이건 아니다. 에이, 근데 이건 아니다. 에이, 근데 이건 아니다. 야, 진짜. 주워. 이건 아니야. 에이. 아, 근데 이거 이런 평범을 해 주시면. 못났어요. 아니, 우리가 이겼어요, 뭘 인정해? 뭘 인정하는 거야. 우리가 이겼다. 잘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인정을 한다고. 아, 인정한다고? 나는 오늘 3자잖아, 3자. 아, 근데 있잖아요. 혼자 안 돼. 팔이 이렇게 돼서 안 돼. 아, 맞네. 안 돼, 안 돼. 안전바되면 안 돼. 안전바되면 안 돼. 저기. 잠깐, 잠깐. 아니, 혼자 안 돼, 혼자 안 돼. 진급! 잠깐 차이! 아, 잠깐 차이. 혼자 안 돼, 혼자 안 돼. 혼자 안 돼. 너를 이기고 했으면 안 돼. 5년 동안 알바를 했던 친구야. 이게 최고야, 최고. 롤러코스터를 서서 타신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갔다. 오케이, 가자. 진짜로. 자, 다녀오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아, 근데 이 생각을 못했네, 진짜. 그러니까 이거 작전인 거야. 은정이 얼마나 똑똑한데. 굳이 하나씩 낄 필요가 없었는데. 작전을 짜고 들어갔었어야지. 야, 보리도 꼬야, 새머리라고. 뭐라고요? 고술. 고술, 고술이야. 미안해. 보리를 어떻게 꼬. 미안해. 아유. 하나씩 주세요, 제가 여기 꽂을게요. 이쪽 손에 잡고 할까? 네, 그렇게.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어? 가는 거 아니야?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지금 하면 안 된다.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야. 수뇌분들이 보고 있다. TV에 수뇌분들이 보고 있어. 이렇게 하나씩 줄 거예요?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돼. 아니, 더 들어가, 더 들어가, 더 들어가. 빳빳해야 확 들어가니까. 손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꽂으면 되니까. 됐어요, 됐어요. 좋아, 좋아. 어떻게 하시고요. 하시겠어, 하시겠어. 지구? 지구? 지구! 시작. 시작. 자, 손. 잘자가 뭔들고요. 야야야, 안다 안다 안다.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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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거 못해, 못해. 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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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 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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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내가 다 짓고 있을 거고 그랬어 그럼 또는 못 꼈잖아 내가 다 짓고 있을 거고 그랬어 이 손에 꽤 많이 꼈 거 같은데? 꽤 많이 꼈는데? 우리도 그렇게 꼈어야 돼 엄청 꼈다 꼴등하긴 한데? 아 진짜 내려가자마자 구박할 거야 정말 혁스 엄청 껴갖고 왔어요 몇 개야? 보셨어요? 저는 계속 깨고만 있었어요 몇 개야? 진짜 옷빈을 안 주니까 할 수가 없어요 뭐야? 혼자 했어요 혼자 10개는 안 돼 5개 10개 10개 2등이야 2등 아 잘했어 10개 아 잘했어 진짜 혼자 한 거예요 혼자 한 번만 알겠지 뭐 이번 게임은 박명수 은지원 팀이 1등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